만격만, 검방 알레로우야 결방, 결방 알레로우야 자, 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이렇게 참상합니다 현찰이 현찰이 어떻게 이룬을 줍더리까 현찰 지시에 따라서 질 수 있게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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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뺐스팟 경찰리 기초에 충동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원진 경관에서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군부 부산의 대팁입니다. 강원진 경관님, OBC님, 여러분에게 아주 이런 것에서 낼 수 있는 것을 지켜주겠습니다. 자, 강원진 경관님, 박수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충격에 틀렸습니다. 군부 부산의 대팁입니다. 여러분, 이 악병을 합격해야 합니까? 오늘 정권의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판을 청결하자! 주사판을 청결하자! 주사판을 청결하자! 결국 청결이 무엇입니까? 살을 그리로 내고 뼈를 깔깔해 놓고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시에 암병에 도났을 때 우리를 청결해야 하듯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주사판을 바라보는 말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1천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여 기도하시고 우리 여국 살아가는 성도들 1,200만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의 역사는 일할 줄이나 믿습니다. 주사판은 청결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하로 어디를 상인으로 우리 여국 살아가는 성도들 어떤 예수하로 무슨 일인가 미끄리다는 성도를 저의 현실에 우리 여국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여국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여국 살아가시는 성도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